옆돌리기 패턴 1번입니다. 어떤 두께와 회전이 좋을까요? 5&H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득점을 위한 궤적을 그려보고 두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. 5&H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팁의 회전에 맞게 두께를 설정해야 합니다. 아직 5&H 시스템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3쿠션을 잘 치고 싶다면 코너로 향하는 몇가지 궤적 정도는 외워둬야 하는데요. 혹시 시스템을 배우고 싶었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망설였다면 저희 당박 시스템 안에 여러가지 시스템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용하시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득점하게 되는데요. 5&H 시스템을 이용해서 득점할 수 있는 1쿠션 지점 그리고 전체적인 궤적을 예상해 보고요. 이랬을 때 두께 1분의 2의 3팁 이 그림에서는 2팁의 회전력이지만 3팁의 회전력이 되면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. 이렇게 득점하는 방법과 그림처럼 두께의 8분의 5 정도의 2팁의 회전력으로 득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가장 득점하기 쉬운 방법은 3팁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득점하는 방법이겠지만요. 방법에 따라서 후구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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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